김종배 시선집중 그 후에 인접국가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 운하를 군사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메콩강을 둘러싼 분쟁 1부에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중동정세 짚어보겠습니다. 하마스의 새 최고 지도자 신하르 어떤 사람인지 짚어보고요. 이슬람협력기구 긴급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이것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8월 11일 일요일 김종배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GB타임즈 함께하는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쟁지역 전문 PD 김영미 PD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서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용주 뉴스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1부는 메콩강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 전에 잠깐 방글라데시 들렸다가죠. 저희가 방글라데시에서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하신하 총리 결국은 실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용주 캐스터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난 5일 셰이크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가 15년에 걸친 집권을 끝내고 물러났습니다. 이는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이른바 독립전쟁 유공자 후손 공무원 할당지에 반발하는 시위가 방글라데시 전역을 뒤덮으면서 2009년부터 집권해온 셰이크하시나 총리가 성난민중의 외침에 결국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외신들은 지난 3주간의 시위 기간 동안 정부의 강압 진압으로 인해 발생한 총 사망자가 300여 명이 넘고 6만여 명의 체포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셰이크하시나 총리 퇴임 전날이었던 지난 4일에는 하루에만 사망자가 100명 이상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갔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저희가 지난주 GB타임스에서 전해를 했지만 이 시위가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방글라데시 대법원이 공무원 할당 비율을 30%에서 5%로 줄이겠다는 중제안을 내놓으면서 이 시위를 잠재우려는 시도를 했습니다만 만성적인 취업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국민의 분노는 공무원 할당자 폐지를 넘어 정권 퇴진까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위대는 수도 다카에 있는 총리 관절을 점거했고요. 방글라데시 국부로 불리는 초대 대통령이다 셰이크하시나의 아버지이기도 한 셰이크 무지비르 라흐만의 동상 위로 올라가 도끼로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결국 셰이크하시나 총리는 5일에 사임을 발표한 뒤에 곧바로 헬기에 탑승해서 방글라데시를 떠나 인도로 피신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셰이크하시나의 사임 소식이 전해지자 시위대는 두 번째 독립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외치면서 환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방글라데시 전국이 격변하게 되는 것은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를 좀 짚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익숙한 사람 유루수 총재 노벨평화상 탔던 이분이 지금 과도정부를 이끌게 됐다고 하던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이분이 과도정부 수장을 맡게 되면서 사실 하시나 정권 시절에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죠. 과도정부 수장을 맡게 됐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실시된 새로운 총선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그런데 캐스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굉장한 정치적 도전의 직면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일단 하시나 총리가 사임을 결정한 게 군이 더 이상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항명을 한 이후였거든요. 직후였거든요. 그만큼 이번 시위에서 군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인데 과도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하면서 군을 좀 믿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군이 과연 중재자 역할을 얼마나 잘 유지할지 이런 걸 지켜봐야 될 거고 하시나가 또 나라에 입힌 가장 큰 피해를 보면 사법부나 언론이나 법직평기관 이런 주요 기관들에 대한 부정부패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부정부패를 회복하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이렇게 장기 집권해였던 하시나가 그 사이에 또 복귀를 모색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워낙 독재자가 됐다라는 비판도 있고 고령인 것도 감안을 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인도가 방그라데시가 파키스탄에 맞서서 독립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최대 지원국이었기 때문에 향후에 방그라데시 상황을 좀 안정시키는데 인도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군부와 외세입니까? 그렇게 되면? 네. 그렇죠? 늘 이집트에서도 2012년에 자스민 혁명 때도 마찬가지인데 군부가 따르지 않다가 나중에 군부가 나서요. 그래서 군부 정권이 수락되는 그 과정들이 어디 학원 가서 배우는 것처럼 비슷해가지고 이게 절망적인 상황이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좀 치닫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메콩강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도 대운화가 좀 발생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건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 5일 수도 푸놈펜 동남부 프레크 타케오에서 이 착공식을 갖고 푸난테코 문화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내각이 작년 5월 승인한 푸난테코 문화 건설 사업은 칸달주부터 캡주를 통과해서 푸놈펜 내륙항과 태국만을 잇는 길이 180km의 초대형 사업으로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푸난테코 문화는 내륙수로 운송의 잠재력 극대화를 목표로 한 사업으로 캄보디아는 운화가 개통될 경우에 현재 교역 33%를 차지 중인 베트남 남부항만 의존도를 10% 초반대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들어서 이 베트남과 캄보디아 양국은 운화 건설을 두고 수차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당초 푸난테코 문화는 건설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 그 목적이나 용도가 불확실해서 좀 논란을 잇기도 했습니다. 환경운동가들은 이 운화가 전 세계의 담수어 어획량의 4분의 1과 베트남 쌀 생산량의 절반을 지탱하는 메콩강의 물 흐름을 줄어들게 만들어서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 운화의 건설비 17억 달러 중 일부를 중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되는 것이 또 알려지자 중국이 운화를 이용해서 군사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이런 비판을 의식이라도 한 듯이 착공식에서 푸난테코 문화는 역사적 사업으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운화를 건설해야 한다. 이렇게 또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메콩강을 둘러싼 분쟁이 그 전에도 좀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 메콩강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를 거쳐서 가요. 그래서 발원지가 무려 티베트 고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밑에 베트남까지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총 길이가 4,350km. 엄청 길고 세계에서 12번째로 큰, 긴 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을 중심으로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지구가 생긴 이래 그 강변에서 고기 잡아먹고 쌀농사하고 이랬던 것이 지금 우리 세대에 와갖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988년에 중국이 만환수력발전소 개발계획, 그러니까 워낙 댐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건설회사가 개입이 되겠지만 중국은 이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 메콩강에 대한 댐을 만들겠다라고 그러니까 상류 쪽에서 이제 만들어버리니까 밑에 하류 국가들은 물이 안 내려오는 거죠. 거기 말하자면 이제 댐이 수조가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고기 잡고 쌀농사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제 메콩강 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요. 하류 국가들이. 그래서 좀 경제적인 면 그다음에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걸 메콩강 위원회를 통해서 중국 정부와 좀 맞서서 상류에서 그렇게 너무 다 독차지하지 마라. 이런 식의 정치 외교를 하지만 이게 먹히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2014년에는 메콩란창, 중국은 란창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협의체에서 강 개발 주도권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이 계속 이제 가져가고 있는 와중에 역시 이제 이 상황들은 맨 밑에가 베트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련된 나라들이 계속 그 동남아시아의 어떻게 보면 분쟁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TV나 이런 데서 본 메콩강은 되게 아름답고 좋잖아요. 생계이터전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석양에 이제 어부들이 이렇게 물고기 잡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또 환경 오염이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물고기 생태계에 진짜 많은 영향을 미친대요. 그리고 정말 많은 댐들이 건설. 각 나라마다 이제 우리도 댐 짓자 그래갖고 왜냐하면 밑으로 갈수록 뺏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 메콩강들이 계속 댐들이 이제 만들어지다가 우리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에 그 라오스에서 댐 우리나라 기업체가 건설하던 댐이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댐이 무너지자마자 막 수백 명이 죽는 이런 사건까지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맨 상류에 있는 중국 그 댐들은 과연 안전한가 이런 거 안전진단 하나도 안 되고 이제 댐들이 건설되다 보니까 맨 밑에 있는 베트남 진짜 불안한 거죠. 왜 자꾸 우리나라는 한반도 대운화도 생각이 나고 평화의 댐도 생각이 나고 문화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건설회사와 정부와 협작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산물이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를 하면 유럽 같은 경우 보면 여러 나라를 거쳐가는 강이 있으면 그 여러 나라가 같이 어떤 협력체를 만들어가지고 강을 공동관리하고 어느 한 나라가 뭐 이제 그 수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수량으로 독점하는 걸 막고 막 이런 게 있던데 메콩강에서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민들의 생계와 너무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목할 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결국은 중국 봉쇄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남중국해에도 봉쇄를 해가지고 중국을 애워싼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구상으로 알고 있는데 대운화를 건설한 다음에 중국이 군사적으로 활용한다. 이러면 이걸 뚫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게요. 지금 미국이나 베트남 이런 국가들은 이 운하가 완공되면 중국 군함이 이 운하를 통해서 캄보디아 내륙 깊은 곳까지 운항하는 등 이 활동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만 이런 우려에 대해서 훈만의 캄보디아 총리는 지난 5월에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에 맞서는 기지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운하 깊이가 군함이 다니기엔 너무 얕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가요? 실제로 푸난 태구 운하는 최대폭 약 100m, 깊이 약 5.4m로 설계돼서 5.4m면? 네. 사실은 최대 3000톤급 화물선이 운항을 할 수 있지만 대형 군함이 다니기엔 좀 너무 얕기도 합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의 평저선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중소형 군함은 솔직히 좀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형 군함은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중소형은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싱크탱크는 푸난 태구 문화를 두고 중국에게 동남아 전역에서 경제적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캄보디아는 동맹국 중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이 친중 행보를 좀 이어 왔습니다. 최근에 캄보디아 서남부 레암항에 중국 해군 함정 두 척이 4개월째 넘게 정박해 있는 것이 좀 밝혀졌어요. 그래서 중국이 캄보디아에 해군 기지를 지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운하 착공에 들어서면서 같은 맥락에서 중국이 좀 투자를 한 건 아닌가? 이런 좀 의혹이 합리적 의심이.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크메르 루즈 이때도 보면 캄보디아는 중국으로는 좀 친했었잖아요. 그런데 베트남부터 중국으로부터 사이가 아주 묘한 사이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구상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중 간에는? 네. 이게 아까 군사기제 얘기를 하셨는데 운하 자체로는 사실 군함이 다니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수십이 5미터 정도면?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캄보디아 서남부에 있는 림이라는 내암이라는 지역의 해군기지에 중국이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중국의 목표는 사실 궁극적으로 메콩강 운하의 이용권도 가져가고 또 운하로 타이만 태궁망까지 연결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해군기지까지 장악을 하면서 사실상은 잠재력 중국의 군사적인 잠재력을 그쪽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미국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미중 갈등 이전에 먼저 우리가 캄보디아와 베트남 사이가 조금 불편하다라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게 지도로 보시면 중국이 남중국해를 타고 서쪽으로 바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메콩강 운하를 타고 아주 작은 군함 정도는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타이만 인근에서 이미 캄보디아 해군기지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베트남은 사방에서 지금 포위를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이 미국한테 중국 막아줘 이렇게 징징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잘 지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혼내야 됩니다. 중국을. 왜 혼내야 되냐. 일단은 베트남을 잘 달래서 미국 말을 잘 듣게 해야 되거든요. 중국이 이제 메콩강 상륙 국가들한테 개입하기 시작한 게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야금야금 중국한테 다 먹혀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라오스나 캄보디아도 원래는 베트남 영향력 아래에 있다가 지금은 친중국가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여기서 베트남까지 뺏기면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가 완전히 줄어들기 때문에 베트남이 원하는 걸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베트남이 원하는 중국을 혼내주는 일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남중국해가 걸려있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남중국해가 막혀버리면 태평양 쪽으로 나갈 수가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남중국해가 대리전이 가능한 유일한 장소거든요. 그나마 필리핀에 이제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중국을 좀 견제해왔는데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서먹서먹한 사이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두테르테가 좀 약간 친중노선 걷지 않았는데요? 네. 완전 친중노선으로 이제 갈아탔단 말이죠. 그리고 태국도 이제 친미국가이긴 하지만 태국은 또 집안 사정이 좋지가 않아요. 내부 사정이 좋지가 않아서 좀 신경을 잘 못 씁니다. 미얀마는 더 심하죠. 내전이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오히려 근부를 응원하면서 무기를 대주면서 더 이제 막 좀 부추기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이런 대륙국 국가들이 또 독재 성격을 띄고 있다 보니까 미국 같은 서방국가들은 또 이런 나라들한테 인권이나 민주주의 탄압에 대해서 계속 지적질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또 이 잔소리가 싫은 나라들이 중국 쪽으로 자꾸 붙어요. 그럼 중국은 또 이 나라들을 이용해서 동남아시아 대륙부에서 또 경제력 입지를 강화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다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게 이제 베트남이기 때문에 베트남과 중국 사이가 좋지 않을수록 미국은 조금 안 돼 한숨을 내실 거고요. 그래서 2021년에 헤르스 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었죠. 그때 베트남한테 우리가 다 도와줄 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주어는 너희들의 환경이나 기후 같은 문제 우리가 다 도와줄 거야 였지만 사실은 그 안에 과로치고 중국 관련된 문제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게 라는 게 있었던 거죠. 세상 오래 살고 봐야 된다는 게 미국하고 베트남이 총 들고 도시 몇 년을 싸운 나라입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또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정치 외교란 그런 거고요. 사실 이제 메콩강을 사이에 둔 그 많은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각 나라마다 독재 성격을 띠는 정권들이 많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뭔가 논의하고 공론화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손잡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될 거라고 보죠.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의 생계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메콩강은 그들의 생명줄 같은 거기 때문에 이 논의를 좀 더 테이블에서 잘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에서 보면 대만 해연 문제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여기다가 또 인도 차이나 반도 이쪽에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버리면 곳곳이 지뢰밭이다 이런 얘기로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반도 어떤 또 지정학적 문제라는지 그건 오래된 이야기고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사실은 갈등을 벌이고 여차하면 뭔가 너무 극단적인 시나리오이긴 하면 충돌까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한 곳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 곳에서 지금 그 위험성을 그러니까 지금 내포하고 있다면 이건 좀 아시아 전체적으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리고 중국은 이걸 쉽게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군사적으로 여기를 좀 차지해서 미국과 이런 부분들을 견제하고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있지만 사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했을 때 중국은 일단 물이 필요한 국가잖아요. 물이 부족한 국가잖아요. 아까 티베트에서 수원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물이 계속 모자라다 보니까 이걸 군사적으로 부딪히는 어쨌든 일종의 물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고 또 이게 또 티벳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티벳을 중국이 절대로 놓아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티벳 자체를 지금 물창고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히말라야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가진 지정학적인 어떤 문제 그러니까 수자원의 균형이 굉장히 깨져 있는 문제 이거는 사실 자연적인 문제라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중국은 더더욱 욕심을 부릴 것이고 그러면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 방송사 M은 아니고 국내의 극한 직업도 다루고 외국의 극한 직업도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많이 애청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메콩강 유역에서 뱀 잡는 아저씨들 어떤 스토리도 한 번 들어요. 생계수단으로. 재밌게 봤는데 왜 그래요. 맞아요. 저도 낚시를 즐기는데 메콩강에서 저는 메기를 잡아보고 싶어요. 엄청 큰 메기 말씀하시는 거죠? 메콩강의 메기가 한 2m 됩니다. 그러면 그건 장가시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민물매운탕의 문제는 항상 장가시잖아요. 그렇죠. 장가시가 없죠. 디테일. 그걸 참 감고 싶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런 정치 군사적인 문제도 있지만 아까 우리가 도입부에서 얘기했던 메콩강 유역의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삶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뒤틀린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기 수천 년 이어왔던 것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 바꾼다는 건 사실 좀 나중에 후대에 왜 그때 바꿨냐라고 했을 때 각자의 이익 때문에 바꿨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대우나를 파서 그러니까 해버리면 강 주변의 어떤 생태계가 바뀌어버리게 되거든요. 주변의 생태계가 바뀌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생계의 터전을 거기서 잡았던 분들의 생계 문제도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그렇다고 보니까 상황이 국가가 그걸 담보해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문제도 사실 있는 거겠죠. 저도 세계 여행을 하는 그런 어떤 모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대대 가족들이 일가족이 다 낚시 그러니까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아들은 거의 9살 때부터 낚시를 해서 지금까지 먹고 살고 아주 어린데도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낚시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먹고 살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파생되는 부분이 참 크다. 네. 맞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데 결국은 여기서 관통하고 있는 것은 또 거대 두 강대국의 갈등 고도가 또 이 메콩강을 그냥 가로지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름 없는 소시민들이 또 이렇게 또 틀지워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해도 안 듣겠죠. 우리 방송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안 듣겠죠. 네. 영어방송으로 할까요? 중고방송으로 할까요? 영어방송은 이용주 캐스터가 책임 좀 져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중고방송은 송현수 기자가 책임 져주시고 네. 그러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1부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번에는 상황이 더 심각한 곳입니다. 중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일요일 코너 GB타임즈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PD, 송현서 기자, 이용주 캐스터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2부는 중동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암살 사실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중동 정세가 한마디로 일촉즉발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한마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언론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중간 정리를 해보죠. 이용주 캐스터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 전입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지금 중동의 긴장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들은 레바논 등 위험 지역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고요. 이 지역에 있는 자국의 대사관을 일시 폐쇄 조치했는데요. 항공사들 역시 해당 지역 항공편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적인 항공사들의 이 운행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거나 떠나려는 승객들의 발도 묶이고 있는데 이에 이스라엘 외무부는 지난 3일 해외에 나갔다가 귀국 항공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자국민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하마스의 새 최고 지도자로 야히야 신와르가 선출되면서 가자지구 전쟁이 더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히야 신와르는 대표적인 강경파 인물인데요.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이 야히야 신와르라면서 하루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선전포고까지 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정부도 신와르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면서 그가 손에 묻힌 많은 피의 일부는 미국인의 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집트, 카타르 등 중동 주변국 정상과의 전화통화 결과를 전하면서 휴전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바람과는 달리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로를 향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데다가 이란마저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의 방법과 시점을 놓고 저울질을 이어가면서 전면전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언론이 일부러 사진을 그런 것만 골라서 써서 그런지 물어봤지만 신와르 사진 보니까 무섭네. 눈매가 험삼조져요. 거의 매의 눈. 살벌하던데 어떤 인물입니까? 네. 아마 신와르를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도살자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한의의 폭사 6일 만에 지금 하마스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사사건건 모든 협상에 다 안 된다고 말하던 사람이에요. 초강경파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협상 중간에 그 전에 한의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전쟁을 끝내자라고 하마스 내부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자 주민들도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자화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나라고 했는데 제가 이 사람이 이제 선출되고 나서 가자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자 시민들도 무서워하고 싫어한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지금 한의의가 이제 폭사한 다음에 과연 이스라엘이 이 신하르가 될 걸 몰랐을까 저는 알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서열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이제 계속 협상 안으로서 뭔가 들어줄 것 같은 상황이 사실 더 겁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주원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네타냐우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총리인 네타냐우가 너무 강경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시나르와 네타냐우가 서로 똑같은 사람끼리 지금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가자지고 언제 해결될 거야라고 봤을 때 정말 절망적인 사람이 됐고 심지어 시나르는 지난해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작전을 했잖아요. 멋지게 타고 내려오고 그러면서 그래서 1200명 살해하고 250명을 납치해서 아직도 인지를 데리고 있는데 이거를 설계한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초강경파가 하마스가 됐을 때 모두들 절망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제일 절망한 사람은 가자지고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1년 가까이 피난 가지 또 폭격 쏟아지지 정말 많이 죽지 가자지고 사람들은 빨리 협상이 타결돼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시나르 되는 순간 우리 못 돌아가겠구나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하마스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좀 신망이 있는 거예요? 시나르가? 무섭게 생겼잖아요. 하마스라는 조직은 목소리도 크고 무력을 잘 동원할 수 있고 하마스라는 조직 자체가 무력 조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한때는 팔레스타인의 정권을 잡고 있었지만 약간 무력으로 이스라엘과 맞서겠다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가심 여단 그리고 로켓 제조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크게 벌릴수록 조직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는 사람들이고 사실 이스라엘이 막강한 무력으로 대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막겠어요. 하마스가. 그렇지만 이렇게 좀 목소리라도 크고 뭔가 강경하게 하는 것이 하마스에서는 많이 그들 사이에서는 많이 동조가 되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게 서열 여기까지 올라갔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란 요청으로 지금 며칠 전에 이슬람 협력기구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여기서는 좀 어떤 얘기하고 왔습니까? 예상대로 이스라엘 규탄으로 끝이 났습니다.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이스라엘의 전쟁 범자나 집단 말살 정책 침략을 규탄한다. 이거에 대해서 주된 공감대가 이뤄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이제 이란의 반응이 굉장히 주목이 됐습니다. 이란의 외부 장관 대행이 유엔 안전부장 이사회가 이스라엘 정권의 침략 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란은 합법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법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안보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스라엘을 겨냥한 보복을 할지 말지 하게 된다면 어떤 수위로 할지 이런 걸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엄 협력기구도 발표문에서 이스라엘의 암살이라든지 이란의 보복은 언급하지 않고 유엔 안보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것만 계속 물어요. 왜냐하면 안보리가 이제 이런 국제법을 위만한 나라를 제재하고 억제할 수 있는 어쨌든 강제력을 가진 기구니까 그렇겠죠. 그럼 안보리의 중심인 미국이 움직여야 되는데 미국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이란도 다독여보고 이스라엘도 다독여보면서 이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저는 이게 헛발질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이제 캐스터님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블링컨 국무장관이 카타르나 이집트 쪽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전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은 이스라엘을 방어해 줄 거란 얘기를 이란에 좀 전달을 해다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카타르 이집트가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휴전 협상을 중지하는 국가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여기서 약간 실소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스라엘 막아줄 거니까 이란한테 공격하지 말라고 해. 라는 소리가 이란한테 과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까요? 이건 이란 미국은 공격을 계속 할 거란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 건데 이란이 과연 이걸 듣고 그래 미국이 막아줄 거니까 그럼 우리는 좀 자제를 해야 되나? 과연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안보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보리가 사실은 예전 같지 않죠.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엔 안보리는 점점 확연해지는 글로벌 진영 구축 속에서 대다수 현안에서 작동이 사실상 마비됐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안보리라는 게 사실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런데 중도 이슈만 봐도 사실 세계적으로 전혀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안보리는 현재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5개 상임이사국이 둘로 나뉘어서 서로 상대 제안을 무산시키는 게 그냥 그냥 일상이 됐습니다.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안건도 이스라엘을 보호하려는 미국 때문에 계속 헛바퀴를 돌았고요. 작년 10월 이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후에 미국은 이스라엘의 자기 방어권에 무게를 두면서 휴전 요구 안에 여러 차례 거부권을 또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란 주권 침해에 대해서도 가장 주목되는 것은 결국 미국의 대응인데요.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란을 비롯한 이슬람 국가들의 촉구에 따라서 미국의 결단에 좌우되는 아이러니한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란의 움직임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바로 때릴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을 바로 때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슬람 협력기구 소집을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에 뭐를 얘기를 하고 시간을 끌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수위는 내려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란이 뭔가 수위 조절에 나선 것 같다는 느낌 안 드세요? 왜냐하면 수위 조절도 수위 조절인데 저는 이란이 약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을 어떻게든 이 사람한테 보복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여러 국가가 당근을 주지 않았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니들 보복 안 하면 우리가 핵협상 재개할게 이런 걸 줬고 이집트 같은 아랍 국가들은 니들 보복 안 하면 우리 외교관계 정상화할게 이런 약속을 또 했단 말이죠. 이런 카드들이 좀 나쁘지는 않아요. 이란 입장에서. 이런 입장에서 그래 하는 거 보고. 네. 그런 거죠. 그런 카드들을 지금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약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러다가 중동 전면전 가는 거 아니냐는 예측이 좀 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네. 아닐 수도 있다. 물론 이게 쉽게 단정 지어서 절대 전쟁은 나지 않을 거야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란은 너무 화가 나 있는 상태니까. 홈은 한 번 잡아야 되니까 제한적으로 때릴 수는 있지만 그렇죠. 전면전까지 가는 이런 거는 하고 오히려 뒤로 실리 챙기는. 4월에 했던 것처럼 정말 때리긴 때리되 티가 잘 나지 않게 피해가 많이 가지 않도록. 이슬람 형제들한테 우리 그래도 이렇게 했어. 이런 건 좀 보여주면서 챙길 건 챙기는. 4월 수준의 공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전면전 가잖아요. 이란이 깨져요. 이란이 깨지죠. 그래서 링 위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엄청나요. 군사기술장님 되게 낙후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란이. 거기까지 로켓이 과연 날아갈까? 나 그것도 좀 걱정스러운데. 가도 떨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라크 입구 사우디 입구 다 있어요. 다른 나라에 떨어지면 큰일 나지. 그렇죠. 그래서 절대 저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맞서는 상황은 안 온다. 그런데 방군을 동원할 수는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방군이 가려면 여러 나라 걸쳐서 가야 되는데 못 가요. 그리고 실제 이란이 그럴 수는 있겠죠. 하마스를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그런데 얘네들 순위파예요. 만약에 이쪽을 무력으로 도와주게 된다면 시아파 방군들 예를 들어서 예멘이라든지 이런 방군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또 왜 순위파 도와주냐. 지금 우리 순위파랑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절대 이라는 무력 행위 하기가 쉽지 않다. 옛날에 한 번 미국하고 한 번 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잠깐 샛길로 빠져서 순위파하고 시아파가 그렇게까지 사이가 안 좋아요? 차라리 이스라엘을 상대하고 말죠. 그래서 저는. 그 정도예요? 네. 한의해가 이란을 갔을 때도 그 경혼 한 명 데리고 가는 데서 굉장히 적진에 향하는 뭔가 예의 같은 느낌을 막 들었거든요. 둘은 절대 물과 기름이다.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으면 그냥 다른 종교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슬람 이렇게 협의해서 사우디에서 서로 만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정치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약점은 순위파하고 시아파하고 사이가 안 좋다라는 게 이슬람권의 약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바로 이슬람 협력기구. 막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먼저 시작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은 이슬람 형제야를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 싹 감추고. 그나저나 네타냐우도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네타냐우도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바이든 행정부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은 둘째치고 사실은 일방적인 행보를 계속 이어가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난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신의 권력 수호를 위해서 이러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일례로 얼마 전에 그 이란에서 암살당한 이 한이해가 사실은 하마스의 휴전협상 대표였잖아요. 그런데 말이 되는 겁니까? 이 행보가. 그런데 좀 전략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렇게 해서 진짜 휴전이 되면 네타냐우에게 불리하거든요. 지금 정치적인 어떤 우위를 셀 수 있는 것은 계속 하마스하고 대적하면서 나는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수장이야. 니네 수장을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예요. 실제 지금 시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청난 반 네타냐우 시위가 어마어마하고 또 예비군들조차도 지금 싸우는데 안 나가겠다. 병역 거부. 그런데 또 얼마 전에는 유대인들 중에 종교 쪽으로 이렇게 특화되신 분들이 계세요. 초정동파 유대인. 그렇죠.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약간 동그란 모자 같은 거 쓴 사람들이 있어요. 옷도 까맣고 수염도 기르고 이 사람들 보고 입대하라고 한 거예요. 여기는 병역 면제에 대해서 글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갑자기 병역에 의무하니까 이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실 네타냐우는 우파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힘 여러 가지를 업고 본인들이 정치적 기반인데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건드는 바람에 네타냐우가 굉장히 지금 쫄리고 있는 입장이죠. 그런데 왜 실각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어쨌든 하마스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와중에 그 정도로 인기가 안 좋은데 정치적인 힘은 또 다른 거죠. 내각제잖아요. 이스라엘도. 내각제이니까 더 그런 거죠. 다른 어떤 극우정당 연합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하마스가 작년에 그렇게 기습작전을 하기 전에 저는 그 며칠 전에 네타냐우가 끝날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하마스가 나타나서 네타냐우를 구해주네요. 그래서 저 어르신 진짜 오래 살아남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적과의 동침인가요? 우리는 약간 공조가 있지 않을까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는. 그럴 정도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마스가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또 네타냐우가 계속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협상안들이 이스라엘 쪽에서 내세우는 협상안들이 인지를 구출하는 대책이 아니라 하마스를 때리는 협상이거든요. 그리고 이 정책 자체가. 이건 분명히 다른 얘기예요. 같으면서도 다른 얘기인데 계속 네타냐우 정부는 하마스를 때리는 쪽으로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신베트라고 우리로 치면 정보국 이런 곳에 있는 국장들이 계속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정부는 모사드 아니에요? 모사드, 신베트 다 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안보 전문가들이 전부 지금 네타냐우에게 인질 협상을 먼저 해야 된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쟤네들하고의 하마스와의 정치적인 그런 거나 전쟁은 그 두 번째다. 일단 인질이 살아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타냐우가 책상 꽉꽉 친다는 거예요. 니네들은 하마스 편이니? 왜 나를 좋아? 하마스를 좋아? 그러면서 화를 낸대요. 나이도 어린 것들이. 이래가면서. 내가 지금 언제부터? 내가 엘리키 작전부터? 내가 지금? 그러면서 난리가 났대요. 거기에도 꼰대문화가 있구나. 이스라엘 꼰대문화는 더 심해요 사실. 거기도 장유유서가 엄청 세고 특히 정치판도 그렇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랬고 네타냐우는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이거 아니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마스와의 전쟁 아니면. 그런데 그러면 뜬금없이 미국은 뭐라고 했냐면 휴전협상이 최종 단계를 얻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말이죠? 뜬금없는 얘기 아니에요? 미국은 지금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제코가 석자예요. 지금 대선판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고 그런데 뭐라도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링컨 장관을 계속 보내서 뭔가 움직이는 액션을 취하고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지금 약간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그런 헛발질인 겁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전쟁이 벌어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내 칠 수도 있으니까 니들 건들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게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 자체가 힘을 많이 잃었고 국제사회에서도 많이 지금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전쟁이 날 거야라고 얘기해도 과연 전쟁이 날까? 사람들이 이럴 거고 전쟁 안 날 거니까 지금 휴전 직전이야 괜찮아 해도 사람들은 진짜 과연 휴전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더 이상은 힘을 받지 못하는 상황. 사실은 지난번에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토론해가지고 바이든 지지율이 완전 날아갔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뒤로는 사실상 바이든이 그냥 레임덕이 너무 세게 와버려서 힘을 완전히 그냥 잃어버렸어요. 국제사회에서의 목소리도 완전히 약해져 버렸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스라엘 중동 관련된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거의 흐린 눈으로 이 상황을 좀 보면서 최대한 미루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로 넘겨버리려고. 11월에 대선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힘을 잃은 바이든 정부가 대이스라엘 정책을 뭔가 정확한 걸 내놓는다는 그 자체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타냐고가 듣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판에 11월까지는 어떻게든지 좀 버티기 작전으로 가자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현상은 이제 더 이상 악화만 하지 않으면 된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악화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네타냐고가 너무 말을 안 듣고 정말 미국 입장에서 미칠 거예요 지금. 너무 네타냐고가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굉장히 고집 세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세계적으로도 별로 우리한테 평화에 도움이 안 되는 발언만 계속하잖아요. 그렇게 고집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미국의 말을 안 듣기는 참 이게 어려운 일인데 그걸 또 해내거든요. 항상 매번. 그런데 아니 트럼프 해리스는 좀 그래도 의식은 할 거 아닙니까? 네타냐고가. 네타냐고가 트럼프가 와도 해리스가 와도 자기한테는 사실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좋을 게 없으니까 지금 이 아까 말씀하신 그 레임덕이 온 이 기간 동안 네타냐고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됩니다. 가마스하고의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정치 생명을 연장할 수밖에 없어요. 강경 수장의 모습으로 TV에 비춰지고 자기가 굉장히 노익장으로서도 이스라엘 최전선에 서 있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 전면전으로 치닫지도 않으면서 지금 상태에서 계속 유지. 그러면 결국은 골병 들고 그냥 거의 죽어나가는 건 가자 시민들. 이스라엘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질로 끌려갔던 부모 가족들이 계속 시위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상황에서 제가 이스라엘 시민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제일 최대 피해자라는 거예요. 저런 네타냐고를 우리가 지도자로 데리고 있고 인질도 못 데리고 오고 아니 안 데려오는 지도자 상상이나 해봤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가자 시민들은 삶이 좀 어떻대요? 거기도 굉장히 힘들죠. 일단 폭격이 계속되고 있고 거기는 초정밀폭탄 이런 것들이 터지다 보니까 건물이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럼 구조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상황에 계속 피난가라고 하고 대피하라고 하고 학교도 지금 가자지구에 학교가 지금 작년부터 열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학년 1년 또 유급이에요 이러면 또. 진짜 또 중요한 게 사실 이스라엘도 당연히 혼란스럽겠지만 이란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복은 결국 보복을 낳는다는 걸 저희가 지난해 10월 7일에 보지 않았으니까 팔레스티나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싸우는 건 결국 보복을 계속하기 때문인데 이제 새로 취임한 이란 대통령인 폐제시키안 대통령은 중도개혁 성향이란 말이죠. 강경 성향하고 좀 달라서 지금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원래는 실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메네의 최고 지도자한테 우리 이스라엘 보복 공격 좀 자제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 대통령은 이제 또 본인이 취임하자마자 전면전을 펼치는 게 또 부담스럽기도 했으니까요. 경제적인 측면도 생각해서 이제 국가가 완전히 붕괴할 수 있으니까 우리 좀 이걸 좀 자제해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하메네의 최고 지도자는 안 된다. 우리 전면적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란도 초강경. 이스라엘도 초강경. 하마스도 초강경. 인물들이 지금 다 지금 트럼프도 초강경. 관력을 지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초강경들이라 하도 사실 그래서 더 순간 충돌을 막으려고 해요. 오히려.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참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런데 아무튼 전면전 예측이 참 많았는데 그건 좀 약간 조정이 될 수도 있다. 이 점을 좀 확인하는 시간으로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불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